한글자막 by 한효정 내병변 장애로 고통을 받던 아이는 방송을 통해 기도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송 후 아이는 갑작스럽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전한 후원금에는 짧은 4년의 생으로 하나님 곁으로 간 딸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에 대한 감사함이 녹아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CTS 방송을 통해 복음 전의 지도로 후원으로 함께 동참해 주세요. CTS 후원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영상 선교사가 되어주세요. ARS 후원 문의 060-808-1004 060-808-1004 ответ시간에 23미라고 하셨나요. differ born Blair